자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멀럭 토큰을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? 철비언 수싱! 뱀뱀 베스트 출발인가? Absolutely 이랬는데 막 팔뚝에 몇백 6턴까지 행복할 예정 흥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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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흥 흥 흥 와 흥 아 아 그래? 송턱 어디야 내가 그리로 갈게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아 진짜 이거 두개 팔고 레버패? 차라리 이 다음 턴에 4발을 하고 그 다음 턴에 5발 하는 것도 이거 비기면 하나 씹혀? 필드 꽉 찰 때까진 나와? 아 나 오바 턴인거야? 4발 하나 하고 다음 턴에 5발 해도 되겠다 그럼? 그쵸? 이번 턴에 사고 4발 하나 하고 체력 요지하고 다음 턴에 5발 하려도 되요? 구름이를 하려 그랬는데 안전하게 요걸로 체력 보존하고 체력 보존하고 기계야를 풀어 공룡 공룡 아 왜 좋은걸 갖고 와 고민되게 이거랑 요거 팔자 1골도 더 하긴 하는데 굳이 뭐 비쌍 곤니 비쌍 곤니 기계 멀로 왕무가오 2위를 팔라고?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황금의 효과가 어딨는데 황금의 효과가 어딨는데 난 안보이는데 죽었네 소질이 있으시군요 어 이래서 아까 토큰을? 에어과가 여기 있었네? 에어과가 여기 있었네? 스크랩 글쎄 이래서 내가 여기서 못한는가? 내구하는 게 1 이득이긴 한데 카드가 이제 버릴까? 카드가 버리자 해적이 나왔는데 여긴 해적이 있고 악마가 없었는데 악마가 나왔네 악마 대표 1등 상이다 돌릴 거 없죠? 아 100%가 될 수 있잖아 노력해야겠어 1시 하도 탈발린 멘떼지 되는 거야 죽네 처빅 같아 노탈 달린 멘떼지 이러고 있어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 하수인들 중 랩업해도 될 듯? 랩업해도 97%야 황금 뱃살 대뱃살 죽지는 않겠네 랩업해도 될 듯? 오 랩업 soy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야 이거 모드라니까 이거 사고 싶긴 한데 이러면은 망꾸들 돌리지 말고 흉합체를 돌리는 게 좋지 않을까? 안전하게 하자 돌려서 이거 갖고 오나? 요거 팔아도 될 것 같은데? 아니 첨부 어디 갔냐고 아 거참 사람 섭섭하게 만드네 두 번을 해줬잖아 이게 참 이런 것들이 참 그래 처음 시작할 때 막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은데 중간에 딱 갈아타기가 아 첨부 매비하는 애들 이겼다 죽었네 좋아 보내줘 그래도 한 25체력 있었는데 죽는 것보다 27체력 맞고 죽는 것보다 저렇게 있을 때 죽는 게 좀 나 소질이 있으시군요 야 불안 안 나오냐? 불안 나오면 이거 팔고 불안 내고 하면 딱인데 이거 다운톤에 바르자 해적이면 이걸로 먼저 뚫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날먹 실패 날먹 얘도 오히려 저 체력 막 34였다가 이렇게 맞고 죽이 열받는데 14여도 더럽다 소질이 있으시군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이런 빛송을 뺄만 하죠 이번엔 독성이 없네요 여기는 나온다고 믿고 여기는 나온다고 믿고 Adobe 오 와 저기도 잘 키웠다 한 대가 나만 아니었으면 해볼만 he 내가 몇명 보냈냐? 한 명, 두 명, 세 명. 철수 형 잘 땡겨 보여요. 요건 하나 사줬죠, 한 카드 노리게. 요정도만 하면 될 듯? 100프로입니다. 너무 파지직 원툴이었어. 전장 점수는 맘만 먹으면 금방 올리지. 답승인데 뭐. 절멸수신. 아, 그래 이제 슬슬 좀 되기 시작하는구만. 이게 맞지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